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선배 혹시 아르코 미술관 아세요? 여기서 아르코 미술관을 보는 후배를 만날 줄은 몰랐네 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 모르시는구나 모른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아르코 미술관은 1974년 미술회관으로 개관했지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방향과 수요를 반영하는 공공미술관이야 동시대 시각예술 창작의 생산 고점을 그리고 실험성과 국제성을 지닌 시각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해 아르코 미술관은 전시만 하지 않아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그리고 세미나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대 미술 담론을 생산하고 또 이를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리하는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지 최근엔 미술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의제와 이슈를 다양한 작가를 초대해 전시로 풀어내고 있어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 아니요 말이 너무 빨라요 내가 원래는 빨라 그럼 혹시 인사미술 공간도 아세요? 너... 내가 만만해? 네? 왜 나한테만 묻는 거야? 아 죄송해요 아시는 줄 알고 알 수 있어 네? 인사미술공간 그러니까 인미공은 2000년에 개관한 이래 미술 현장의 대한적 목소리를 담아내며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과 전시를 기획해 왔지 신진 기획자와 작가 그리고 연구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야 아...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넌 모르는 게 많구나? 근데... 그래도 이건 알지? 아르코 미술관은 일상을 예술로 잇는 곳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